사사기 7장 여룻바을이라고도 하는 기도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지인을 쳤는데 미디안의 지인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도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도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도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도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도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도온에게 이러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한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한의 지인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도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 두려우면 너희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한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도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한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도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한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도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한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도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도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백 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한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 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이 베시따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이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오온 문하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도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도온에게 가져왔다. 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랩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도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도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도온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기도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도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만오천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십이만명이 전사하였다. 기도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도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꽃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꽃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도온은 숫꽃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이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이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도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꽃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도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도온은 마다들 얘들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너희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계리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도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온과 그 집안의 울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도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 쓸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도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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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